67. 3월 22일 금요일 67. 3월 22일 금요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애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애기 오랜만이에요. 어떻게 지냈어요? 결혼도 하고 애기도 벌써 두 명이에요. 결혼도 하고 애기도 벌써 두 명이에요. 난 당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. 난 당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에요. 결혼. 결혼. 애기. 애기. 아직도. 아직도. 결혼. 애기. 아직도. 결혼. 애기. 아직도. 결혼. 재혼.